안녕하세요. 배우라구의 학미래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태양광 발전 시스템 2021년도 제1회 기사 필기 2과목 기초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보시죠. 1번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왔었구나라고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기초의 치마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라고 하면 2번이 틀렸어요. 이 정도만 있었다 정도? 이렇게 중요도는 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22번이요. 자, 전기실의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전기실에 뭐뭐가 들어갑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압기 들어가고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데 뭐 사실상 면적과 관련된 내용에서 특별히 딱히 거론되지 않아도 되는 거 모듈의 배선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상 전기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중요하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기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 다음은요. 변압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이격거리 이런 것들 나오니까 좋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은 23번이요. 전기시설물 설계 시 설계 도서에 실시설계 성과물로 묶이지 않은 것은? 자, 우선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에요. 예, 1번 산출서, 내역서, 그리고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맞고요. 설계 설명서, 도면, 시방서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용량계산서와 간선계산서, 부하계산서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요. 자, 공사비 내역서는 위에 내역서 동일한 내용인데 용량계획서와 시스펜 선정서는 아니에요. 자, 되셨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설계 설명서에 포함이 더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과물을 묶이지 않은 거. 답은 4번. 자, 다음은 24번이요. 자, 전력시설물의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부분 중지 지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찾는 거죠. 지시 사유는? 이거 기억하시나요? 자, 2경, 3시. 자, 2번의 경고, 그리고 3번의 시정지사유. 시정지시 기억하시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어요. 2가 아니고 3회 이상 시정지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가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25번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저압, 옥래 직류 전기설비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 같이 보시죠. 자, 옥래 전로에 연계되는 축전지는 접지측 도체에 과전압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자, 접지측 도체에는 아무것도 설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뭐 다 맞는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